안녕하세요 안녕 Hello 진짜 빠르게 올라간다 제 걸로도 댓글을 화면을 봐야 되니까 소리 쪼리고 호도? 호도야? 자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오케이 승리의 소아케인 승린아 화질이 왜 이렇게 좋니? 그러게요 오늘따라 아직 좋은 것 같아요 쌍꺼풀 진해진 거요? 맞아요 요새 쌍꺼풀이 계속 진해져요 아니 아니 막 많이 잤 날에도 쌍꺼풀이 여기 왼쪽에 생기거나 아니면 완전 피곤한 날에도 생기거나 가끔 그래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화질 진짜 좋다 아 안녕 오늘 기념일이라고요? 염색하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했냐고요? 비엔미 머리색이요? 네 네 엄청 마음에 듭니다 엄청 완전 네 오늘 오늘 많이 잔 날이 아니면 피곤한 날이요? 머리색이 밝다고요? 사실 이게 조금 진한 건 아니다 지금 좀 빠져서 좀 연해졌어요 비밀 너무 많다고요? 저번엔 체리였는데 지금은 포도냐? 그러게요 이건 데뷔 초에 디스트릭트 나인 했을 때 체리 머리 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쁘다 승민아 이왕 하는 거 앞으로 무지개색 채워보자 이게 한번 탈색하니까 이게 다시 진한 색으로 덮기가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피부 비결 뭔가요? 왜 이렇게 반짝거려? 이거 저 어제 팩하고 잤어요 저 어제 팩하고 잤어요 하하하하 이거 다음에 네? 이 화장법 화장법 처음 본다고요? 낯설다고요? 요새 메이크업 그걸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체감은 잘 안 되는데 다른가 봐요 하하하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이 좀 다른가? 머리 색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거 중에 비밀 말고 소소한 얘기해줘 밥 먹은 거랑 그런 거 아 비밀 비밀이랄 것도 밖에 없어요 그냥 밥 음 아까 도시락 먹었는데 도시락을 제가 오늘 그 아예 내가 오늘 아니 똑같은 말 주문하려고 했어요 도시락을 먹었는데 음 두 개를 먹었어요 왜냐면 갯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 음 그 뭐라 해야 되지 목살 약간 간장 목살에 그거 있잖아요 그 그 파인애플 그 그 예전에 저 체리머리 했을 때 토커였나? 거기에 이렇게 제가 파인애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밥 먹었는데 간장 목살에 잡고 그때는 큐브 스테이크였나 했던 거 같은데 오늘은 그거랑 그거랑 또 뭘 다 그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됐어요 치킨 치킨 스크램블 마요답다 이렇게 먹었어요 여기 맞다 맛있긴 해 음 음 음 음 음 음 점에 추가 뭐예요? 아 점심 메뉴 아니 저녁 메뉴 추천 하하 하하 저녁 메뉴 추천 음 음 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하하 하하 음 음 음 음 든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골곰탕? 설렁탕 설렁탕 왜냐면 월요일이니까 스테이가 오늘 좀 지쳤을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 월요일이니까 사골곰탕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말한 건가? 모르겠다 오 오 머리색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고 머리색 이거 이거 제가 정한 거 반 추천받은 거 반이에요 그때 제가 한 번 진보라색 언급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엔 시도를 했는데 하하 따뜻한 파인애플 사실 저는 차가운 파인애플도 좋아하는데 아까 덮밥에 그 따뜻한 파인애플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원래 밥 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네 밥 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네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자껴두고 다 먹고 그다음에 먹었어요 눈썹 보여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하하 믹스가 만든 파스타 어땠냐고요? 알리올리오를 저번에 제가 숙소에서 막 배고프다 이랬는데 믹스가 배고프하면 뭐 해줄까? 이래가지고 근데 창빈이 형이랑 저랑 같이 배고프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믹스가 창빈이 형 만들어주는 김에 저한테도 같이 이제 한 3인분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때 스테이크도 해줬었는데 고기는 사진을 참 찍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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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만 조금만 짜볼게요 이렇게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동 먹어서 입 주변이 보라색으로 펑트 물들여진 강아지 같다 그런 사진만이 봤어요 막 애완동물들이 몰래 블루베리 같은 거 먹고 다루다 이런 거 그래 놓고 주인한테 자기 아무것도 막 이렇게 눈 초롱초롱한 그런 사진 많이 봤었어요 가까운 것도 좋고 다 좋고 기 그리고 립 무슨 색이냐고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아까 지나가버려서 못 입었는데 그 눈 섀도우 색깔도 그거 저도 잘 몰라요 필터를 한번 바꿔볼까 이리 봐 이거는 너무 파랗고 이게 제일 낫나? 얼른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그 화질이 진짜 좋은 모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그 이모티콘 그거 제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아보카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화질이 좋은 모드여서 이모티콘 사용이 안 된대 아보카도가 왜 안 되지? 화질이 너무 좋은 것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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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여름 옷 잔뜩 샀나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 상인 샀는데 많이 못 샀어요 또 사야 되는데 으응 와 승민아 나 아직도 심장 아파 들어오자마자 포도가 와서 포도가 내가 스테이한테 이 별명 들을 줄 알았어 보라색 머리 하면 포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마침 들어오자마자 포도라는 댓글을 한 그게 키자마자 한 5개 본 거 같아 으응 용복이 이제 요리 잘하면 냉장스쿨 자퇴하는 거 아니에요? 용복이가 아마 지금쯤 또 다른 요리를 하려고 장을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걸로 온라인으로요 아까 오늘 장 본다고 했거든요 아 그 어제는 브라우니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걸 한 진짜 10인분 20인분 정도 한 거 같아요 한 조각이 진짜 있단 말했는데 그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해갖고 막 스태프분들도 나눠드리고 찬사합니다 믹스 아 나는 여름에 콩옥수 꼭 먹는단 말이야 승민은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추천해줘 아이스크림 저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로나 짱 네로나랑 네로나랑 하나 또 누가 봐도 좋아하죠 그다음에 그 더블 비앙코도 좋아하고 이건 뭐지? 새로운 음성 음성 이모티콘도 있네 로봇 헬륨 이거 말하면 헬륨가스 마시는 것처럼 들어봐요 해볼까? 조스바도 좋아해요 스크류바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막 그 그 뭔가 약간 크림 들어간 거여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빙과류 좋아해요 그거 그거 더블 비앙코랑 메로나랑 누가 봐랑 옥동자 옥동자 진짜 좋아해요 옥동자는 말이 안 돼요 막 처음 깨물었을 때 그 안에서 눅눅한 쿠키가 이렇게 되는 느낌 진짜 맛있지 응? 용복이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용복이가 스테이크를 진짜 잘해요 크림 파스타도 나쁘지 않았고 스테이크 진짜 잘 알리오리오도 저는 거의 안 먹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조금 이상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미안하다, 렉스야 아무튼 대부분 다 맛있는데 하나 딱 이상한 게 있었는데 랍스터 꼬리였나 랍스터 테일 그거 스테이크 잘하면 말해 뭐해지 뭐, 그쵸? 맛있어요 조명을 한번 꺼볼까? 랍스터 테일 랍스터 테일 랍스터 테일 랍스터 테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줘요 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 랍스터 테일 이게 뭐 외우기 좋겠다 방문해서 여러분 조명을 한번 꺼봤는데 괜찮나요? 티셔츠 이거 예전에 공항 패션으로 한번 입었었는데 장애는 스티플레이어 봤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스티플레이어 감상 잠깐만요 자 스티레이 키즈를 검색합니다 어디 있어? 일단 스티플레이어 개인적으로 하니가 썼던 써놓은 노래 중에서 이게 슬럼프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는데 얼른 이거를 스테이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좋은 기회로 스티즈 플레이어로 영상까지 이쁘게 담아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일단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했고 한번 봅시다 스테이 더 많이 봤겠지만 머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저기만 해서 보일 끄대요 그저 지켜보기 나셨네요 가사 하니가 다 썼고 하니랑 찬노 그때 가끔은 이렇게 숙소에서만 하니를 보다가 이렇게 자기 거에 열심히 특중하는 하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셋짜리제가 있어요 하니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프리 제시터 같은 녀석을 진짜 다양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도 두 가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처음 봤을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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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perfect 하고 These little and there so 그 노래의 분위기를 영상에 진짜 잘 담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그린 상상의 줄기가 영상 안에 잘 담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아 You had me and hello Stray Kids 이상, 하니의 슥즈 플레이어, 클로즈였습니다 다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tray Kids 소리, 소리, 소리 홈케이스는 포기했어요 그냥 계속 쓰려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오늘 V LIVE 켜서 이렇게 여덟 거 한번씩 주고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Stray 이런 거지 저... 오늘 본인 그룹 덕질하는 팬들 하하 오늘 완전 반짝반짝해 눈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염색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활동하다 보면은 새로운 머리 색이 또 눈에 끌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흑발이요? 여러분 흑발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클렌징 피퍼 클렌징 피퍼 그냥 클렌징 워터도 슥슥 슥 슥 슥 닦고 눈 아이정으로 슥슥 닦고 입술도 닦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한번 더 합니다 한지성 제스처 따라하기 콘텐츠요?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제가 다 모래요, 여러분 okay 겉은 에 에 에 에 아 마피아 맞아 마피아 떴었죠 어제 어제 맞나? 어제죠? 그쵸? 네 마피아 나 그때까지만 해도 루플리에 이렇게 몰카를 하러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몰캡이요? 이제 한 6, 7개 되는 거 같은데 아니니까 더 많은가? 8? 아니야 8개도 아직 7개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있어요 숙제 레코드 리액션이요? 그건 제 거라서 하트 100만 개 아니 이거? 1000원? 뭐야? 하트 1000원? 하트는 하트가 아니라 그건데 되게 무슨 신기한 표시 뭐 100만 개 넘었다고 떴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향수 알았어요 향수 잘 알았어요 야구북 인생 옛날에 아니 옛날 사진 그 어린이날에 아기 때 사진 올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빠 꿈 위에서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쭉 쭉 울고 아빠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풀까 오늘 풀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냥 되게 좋아할 거 같아서 올렸어요 쭉쭉이라고 하나요? 쭉쭉이 쭉쭉이 애기들이 그걸 이렇게 물고 있다가 이렇게 끊을 때가 오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못 끊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울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되게 허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면 승민이 쭉쭉이 음원봉 닮았다 빨간색이었나 그랬던 거 같은데 그죠? 그 색깔이 운명이었나 보네 자 아가슴이 그는 멋진 으른강쥐가 되었습니다 청담보즈 교복 셀카는 언제 찍나요? 일단 찬이 형이 교복이 안 들어가요 교복이 안 들어가 너무 많이 커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찍더라도 이렇게 형은 이렇게 대고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집에 가서 교복을 가져와야 해요 조명 다시? 오케이 두명 다시 조용히 탁 호주 네 탁 띵 띵 탁 탁 띵 탁 탁 탁 음... 악세사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요새는 촬영할 때거나 무대할 때 그럴 때는 하는데 평상시에 저 사고 입을 때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네요 곧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네요 선생님들 다 인사 챙겨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스킬 플레이어가 하나가 더 올라왔죠? 그래서 그걸 보러 가야 합니다 자, 하니 거를 봤으니까 어... 어디 있어?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있네? 어이구 광고 쭉 아가? 오케이 어... 맞아 자, 저는 이제 현진이의 이 동무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를 진짜 혼자 다 길게 짜는... 짜는 모습을 제가... 연습실에서 몇 번 몰래 몰래 이렇게... 불 완전... 다 어둡게 꺼놓고 혼자 이렇게... 머리도 길어가지고... 땀에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멋있었어요 되게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느낌 어머어머 넌... 어.... 아, 뭐... 아, 이거... 불 켜놓고도 찍고... 끄고도 찍고 되게 여러 번 찍었겠다 아 이거 처음 봤을 때 방송 부분 보면서 생각났는데 처음에 이게 12시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숱에서 작은 소리로 켜놓고 봤는데 이게 소리가 없는데 막 되게 작은 동작으로 하나하나씩 짚고 있는 거였어요 뭐지 싶었는데 소리를 좀 키워보니까 되게 작은 사운드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캐치를 해서 안무를 짰더라고요 놀랐어요 멋있어요 그냥 그 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을 다 쓴 느낌이에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분명 지금은 저기 끝으로 가요 잡았어 끝났네 엄청 되게 엠티 빨리 끝난 느낌이에요 춤이라서 그런가 When the party is over 공허함이 큰 무대에 오르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식으로 돌아왔을 때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또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쵸? 아이폰 케이스 이거 옛날에 믹스랑 이예니가 샀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쓰고 있네 이거 왜 나는 화면이 멈춰보일까? 화면 안 멈춰줘요 여러분 오케이 제 폰에서만 그런가요 뻔하네 잘 나오고 있네요 케이스 되게 오래 쓴다 그러기엔 바꿔야 되는데 콘서트에서 딱 한 곡의 노래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보시냐고요? 그건 콘서트 너무 아쉽지 않아요? 헬리베이터 아니면 미로? 시작 커버 매일 들어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출근할 때나 그럴 때 들으면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꼭 지치지 말고 지칠 때마다 그 노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이 슥즈 플레이어 기대하고 있어도 되나요? 언젠가 승민이 시작 노래 내 출근길 메이트야 매일 울면서 시작 들어 승민이가 기업에 남는 선생님이냐고요? 물론 있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곁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멤버들한테 전화해보기 어때요? 사랑해라는 단어 듣기 좋은데요? 좋은데요? 해볼까? 괜찮겠죠? 리노한테 전화해보기 어때요? 안 돼요 리노 형은 위험합니다 각오한지 승민이가 부른 시작 들으면서 걸으면 뭔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걸음으로 걷게 되는 것 같아 당차게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을 생각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빈이가 제일 빨리 해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장빈이 형한테는 전화를 걸어볼게요 공사는? 어이구 여보세요 형 나 V LIVE 중이야 형 뭐해? 어 다시 말해봐 아 스테이 생각 중이라고? 형 스테이가 나한테 미션 스피커폰으로 할게 이제 어 그 스테이가 어 나한테 미션 같은 거를 하나 주셨어 어 근데 미션? 어 어 근데 어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건가? 어 창비한테 무슨 말을 들어라 이거야? 어 주변이 좀 시끄러웠나봐 형 주변이 왜? 방금 누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 방금 한인데? 아 아무튼 내가 아 근데 멤버 월명한테 전화를 해서 어 어 가장 빨리 무슨 말을 들어야 돼 어 근데 지금 형 벌써 1분이 지나갔거든 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어 나는 모르겠어 아 근데 내가 그걸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 형 나 어떻게 생각해? 야 한이가 알 것 같아 아 어 한아 나 어떻게 생각해? 아 승민이가 어 형이 어떻게 생각하냐 같아 응 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스피커폰이야 나는 너가 어 회사에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니까 올 때 초콜릿을 싸주는 그런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어 넌 그냥 가라 어 오늘도 사줄거지? 어 야 고마워 세 개만? 야 너 내 V LIVE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지 너 내가 뭐 했는지 봤어? 아 내 회사지 뭐 했는데? 너 되게 되게 힘들어 한 가지 V LIVE 하고 있지? 어? 한 가지 V LIVE 하고 있어 야 야 여기 경식 좋네 아 야 여기 경식 야 야 너 봤는데 치킨 맛있게 들어 아 치킨? 아 아 맞아 이미 내가 다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무슨 말을 좀 해봐 다 알지 기다려봐 응 너가 지금 와 야 너 진짜 되게 예쁘게 나오다 멋있다 와 너 정말 잘생겼다 보라색 머리네 아니 빨리 얘기하라고 뭐라고? 빨리 빨리 나 어떻게 생각해 야 뭐라고 그래서 아니 형이 형이 평소에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뭐야 형이 맨날 오늘도 나한테 한 거 아 생기나 뭐?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사랑해 어 맞아 누구야 방금 그럼 현 Leh disease 오오 거기 거기 누구 누구 있었어? 여기 다 있어? 리뷰 형 빼고 리뷰 형 방에서 자고 있어 아니 내가 어 그러니까 이 이 전화를 해서 모르겠어 나도 일단 그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빨리 해주는 애가 누구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차마 무서워서 리더 형한테 전화를 못했거든 야 근데 너 처음씩 유도를 해주려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그랬어 야 너 오늘 좀 잘생겼다 어?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 뭐? 피부에 뭐? 피부에서 망이 난다고 아 예쁘네 옆에 아이엔 있어? 야 아이엔 어? 너 아까 나한테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했잖아 아 못생겼어 야 못생겼는데 그거에 비해 잘 나온다 끊어 아 요어 요어 어 아이엔츠 좀 줬어 어 그래 야 왜 이렇게 해야지 나 어 꿀린 승연아 어 나 그거 밑에 그것 좀 찾아주라 그 neg에서 말이 봐 왜 ibilidad 끊어버렸어 아주 재밌는 통화였어요 제가 창빈이 형이랑 4분이나 통화하려고 다시 스테이 댓글을 읽으러 가봅니다 스테이 읽으러 가봐봐 어 소리 정신화 미에로 하이버는 갑자기 왜 사과라는 거야 참 포인트가 이상한 사람이야 요새 꽂힌 것도 아닌데 초콜릿이랑 미에로 하이버 사갈 거냐고요? 셔틀 여러분 이거 사갈까요 말까요? 스테이가 정해주세요 아니 만약에 맞춘 사람 현진이가 얘기했으면 그래 그래 그렇다 쳐 근데 못 맞추고 이상한 소리만 된 사람들이 사라니까 아 둘 중 한 명 것만 사가자고요? 어 이거는 아주 정말 참신한 생각이네요 둘 중 한 명 것만 사가면 아마 두 명 거 다 안 사가는 거 보면 될 거예요 사가자 결국 사갈 거 다 그래요 저는 그냥 스테이한테 확답이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거 같아요 사가고 돈 돌려달래 아 이거예요 그러면 초콜릿이랑 미에로 하이버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사탕이랑 비타 500을 사가는 거야 어때요? 과연 먹을까? 사가서 너가 그 앞에서 먹어버려 우와 스테이 사가고 심부름 젤리와 요거트는요? 젤리와 요거트 장난 아니죠? 스테이 그거 그렇게 사가면 스테이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승민이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딱히 고고프지 않아요 승민아 1인 5 전화해서 깨우면 어떻게 돼? 멤버들한테 사... 승민이 멤버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만 받아도 될 거 같아 너무 과해 계속 보다 보니까 승민이 케이스에 골에 닮은 거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리노 전화로 깨우자 감당 가능합니까? 아... 저는... 저는 안 돼요 올 때 뵈거나 이제 곧 승민시라고요? 몇 시 오지? 그러네 21분이네 1분도에 승민시 리노 근데 진짜 화낼 거 같아 강당은 승민이 형 자는 건 깨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깨웠다가는 특히 리노 형인데 아... 아 맞네 이거 그 찾았다 스트레이 퀴즈에서 집소유기 때문에 안 되네요 진짜 승민이가 창빈이한테 사랑해 듣기 맞네 그때 그때 창빈이 형이 저한테 세 글자 그거 듣기였나? 아무튼 그랬던 거 같은데 승민이 시작 백 보컬도 승민인가요? 근데 그 훅 부분에 깔려있는 화음들이랑 그런 건 다 제거했고 그 워! 그거랑 그 부분은 찬이 형이 도와줬어요 아마 제 목소리도 조금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이 메인이 되는 목소리로 찬이 형이거든요 그래서 창빈이가 오늘도 승민이 멍했다니까 이 사람 매일 해요 아참이 이렇게 보면 가벼이 씩 웃다니 승민이 그때 창빈이한테 말 사랑을 절대 안 해줬잖아 맞아요 승민이 faktiskt 안 해줬잖아요 아 오늘도 그 색깔을 좀 더 대화를 시켜봐야죠 연습 많이 받아서 아니 여러분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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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돼요? 음성필터 정보 오 아 스테이 양양 자 왜 단립가스 스테이 양양 아 스테이 양양 공rie 굉장히 많이 났는데 노래 불러봐 좋아 I want a elevator 그만 그만 와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드가 좋은데요 서창빈 운줄리 이 기능 멤버들한테 절대 비밀 알겠어요 알겠어요 날라가야 해 응 그다음에 뭐 해보지 이런 거 해라 이거 뭐 빛이 있는 건가? 그죠? 응 원래대로 근데 화질 우선에서는 아보카도 필터 사용이 불가능하대요 다음에는 이거 말고 다른 무드로 해야겠어 아보카도 해야 되겠지? 에잇? 승민아 왼손으로 원 오른손으로 삼각형 동시에 부를 수 있어?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다 이거 종이에 해봐야지 화질 좋은 게 더 좋아 근데 아보카도 필터를 못해요 못 한다고요? 김승민 초딩 같아 귀엽다는 얘기 또 커버하고 싶은 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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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새워서 그게 돼요 여러분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슬슬 물 가져와서 거의 처음 마신다 이제 저는 초콜릿과 미에로 하이버를 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브이앱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올려달라고요? 뭐 사가면 그 친구들이 원래 했지 아 여러분 그럼 그거 내게 할래요 내기라긴 좀 그런데 제가 사갈게요 사가서 사갈 건데 사가서 창빈이 형이랑 하니가 과연 과연 그걸 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까 내가 봤을 땐 두 명 다 아네 근데 그냥 스테이랑 재밌는 그 미션 내기를 한번 합시다 과연 과연 그 두 명이 한 명이라도 올릴까 인스타에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것도 안 해요 저는 올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걸 보고 있으면 올릴 것 같다고요?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랬는데 두 명 더 올리면 그냥 먹고 끝날 것 같아 그쵸? 화면 빨개졌다고? 누가 올리면 김승민 셀카 10장 올리기 누가 올리면 이거 안 올려도 지금 이따가 올릴까 생각했거든요 올려야지 캡처 타임 오케이 그러면 오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을게요 그쵸? 세미나 읽어 읽어줘 진짜 너무너무 팬이고 너의 목소리가 큰 힘이 돼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해줘 물론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진짜 감동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뭐하지? 오늘 뭐하지? 아보카도가 없으니까 자 우선 V를 할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오늘 강쥐 포즈는 뭐예요? 그거 모르겠다 이거? 뭐 이거? 오케이 어 그 다음에 그 오늘 저희 슬럼프 뮤직비디오가 살짝 나갔잖아요 그거 말고도 한국어 버전으로 5월 13일 그리고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아직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엔 5월 20일에 나갈 거예요 For English version, make funny에 나갈 겁니다 두 곡 다요 이제 저는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아보카, 루트, 루트, 털 그거 오늘 못한대요 사실 영어 좋은 거는 압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긴장할게요 Stay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깜찍해서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월요일에 힘을 드리고 갑니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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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저는 이제 진짜 갑니다 잘 가요 푹 쉬고요, Stay도 좋은 꿈 꾸고요 저는 요새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만 꾸고 싶어요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포도 승 이제 진짜로 갑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